4월달 동안 이벤트를 할 건데요. 실방 하시는 방들마다 각자 다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그래서 제 방은 사연에 대한 댓글을 좀 많이 남겨주십사 하는 마음에 그런 이벤트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댓글 이벤트. 선풀과 답풀. 제가 사연 바로 시작할게요. 시어머니의 스타일인 가전제품을 사서 바꿔주신대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어요. 친척 집에 놀러 갔는데 요즘 많이 쓰는 세탁기, 건조기, 위아래 붙어있는 가전제품을 보셨대요. 너무 좋아 보인다고 우리 집에 가전제품을 그걸로 바꾸라고 하시네요. 본인이 사주신다고요? 물론 감사하죠. 남편은 야 이런 엄마가 어디냐 감사해요 라고 얼른 받아 라고 하는데 저는 저희 집 가전 그냥 제가 원하는 걸로 제가 바꾸고 싶을 때 바꾸고 싶어요. 저희 집 살림살이를 마음대로 바꿔라 마라 하시는 거 한두 번도 아니시니까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물론 본인이 매번 사주신다고 하시지만요. 몇 달 전에는 냉장고 링크를 딱 보내시더니 이거 예쁘지 않니? 이걸로 바꿔줄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우리 냉장고 산지 얼마 안됐어요. 거의 새거에요. 라고 말씀드리고 겨우 마다 했는데 그때도 남편은 이해가 안된다고 했어요. 제가 이런 상황을 쿨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게 곰같은건지 늘 뭘 많이 사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작년인가? 일본에 그 고가제품 화장품 라인을 한 박스를 사서 보내셨는데 솔직히 저한테는 맞지도 않고 해서 쓰지도 않고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잘 안맞아서 어떤지 한번 물어보실법 한두 한데 피드백도 안드렸는데 똑같은걸 또 사서 보내시면서 다 쓸 것 같아서 보낸다. 라고 하시는 스타일이세요. 다들 고가고 좋은거지만 저도 제가 쓰는게 있잖아요. 또한 저희집 욕실 백스 제품도 다 시어머니가 사준 제품들이네요. 냄비, 칼세트 모두 다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쌓이다 보니 저는 불만인데 남편은 이해를 못해줘요. 좋은거 사주시는데 왜 기쁘게 받지를 못하냐고 하네요. 남편과 언쟁 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라는 사연이에요. 돈 주고 바꾸라 하면 땡큐데 시어머니 스타일이면 좀 하셨어요. 우리 단발초코님께서 좋은 시어머니시구만요. 다 사주시는데 하셨고요. 우리 홍순이 생각님께서 저도 혼수할 돈 집 사는데 보태고 침대며 김치 냉장고 사줬는데 지금 집값 오르니 방끝 하셨어요. 근데 꽁니님께서 한 번이라도 물어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셨어요. 저거죠 저거. 이 젊은 세대들하고 이 나이 드신 세대들하고 틀려요. 그래서 우리 임종남님께서 서로서로 상의해서 하면 좋을텐데요. 하셨어요. 그쵸? 네. 제가 댓글 읽어드릴게요. 첫번째 댓글. 배부른데 자꾸 먹으라고 하면 맛이 있겠습니까? 이런거에요. 시어머님께서 해주시는게 너무 많다라는거죠. 그쵸? 두번째 댓글. 남의 살림 좌지우지 하는 것도 권력이다. 남편이 뭐가 문제냐고 하면 당신이 문제라고 하세요. 라는게 두번째 댓글이었고요. 세번째 댓글. 공감. 무조건 해주셔서 다 좋은건 아닌데 남편은 복에 겨워서 줘도 못먹냐 이런식으로 생각하니까 문제에요. 내가 원할때 원하시는거 사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근데 왜 본인 기준에 맞춰서 내가 필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받으면서 감사해야 하며 스트레스까지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라는게 세번째 댓글이었고요. 음. 단발초코님께서 그냥 돈으로 주고 니 사고싶은거 사 하는게 쿨하고 좋긴 하죠. 라고 하셨어요. 임종라님께서 저희 딸도 곧 결혼하는데 저도 걱정이에요. 결혼 날짜도 잡혔는데 하셨어요. 아버님이 되셔서 따님 보내시는 것도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또 이것저것 챙겨주셔야 되서. 그쵸? 아무튼 축하드려요. 네. 결혼식 감사합니다. 네번째 댓글이요.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진짜 상극이네요. 시어머니는 자기 멋대로 하는 오지랖 넓은 스타일이고 며느리는 지주장 강하고 피곤한 스타일이네요. 남편은 중간역할 못하고 저렇게 싫어하는데 뭘 고마워하라고 해. 시어머니는 돈 쓰고 욕먹는데 하셨어요. 좀 재밌는 댓글이죠. 우리 블루맨님께서 시어머님이 해주시는게 부담이시면 친정엄마한테 해달라고 하시면 어떤가요 하셨어요. 네. 우리 꽃다랑님께서 각자 살면 되는데 서로 너무 사랑하나 보네요 하셨어요. 우리 임종남님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거 아닐까요?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을텐데요. 좀 대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셨어요. 좋으시겠어요? 근데 본인이 좋아요죠 하셨어요. 그쵸? 우리 박소정 예수사랑님 그쵸? 다섯번째 댓글. 왜 우리나라는 개인 선택 존중을 안 가르칠까요? 왜 우리나라는 원치 않는 호의는 폭력직이라는 것을 안 가르칠까요? 정말 답답하네요 하셨어요. 그래요? 우리 꽁윤이님께서 아무리 해줘도 내가 싫으면 그건 간섭밖에 안 돼요 하셨어요. 이거 봐요. 젊은 세대 틀리다니까요. 대변인이에요. 이 젊은 세대의 대변인. 여섯번째 댓글. 서로 어느정도 재력이 되니 이런 고민이라도 하죠. 라는 분이 계셨구요. 일곱번째 댓글. 우리 시어머니는 볼 때마다 장이 마음에 안든다고 자꾸 바꾸라고 하세요. 그런데 웃기는게 보태주시지도 않고 매번 돈달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라는 분도 계셨구요. 여덟번째 댓글.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공감능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게 좋으면 남편 독립하고 둘이 서로 주거니 바꿔니 하면서 즐겁게 살라고 해요. 나는 저거 이해 못하는 남편이 정말 이해 안갑니다. 내 살림을 누가 감나라 대차나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아홉번째 댓글. 신혼 때 아버님이 비대 보내주신다고 해서 사이즈 재보니까 각이 안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라 비대가 안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음만 감사의 잘 받겠다고 하구요. 그런데 굳이 굳이 보내셨어요. 결국 설치기사님이 그대로 가져가셨어요. 설치 때문에 토요일 하루만 날렸네요. 그냥 시아버님 본인의 만족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챙겨준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라는 분도 계세요. 열 번째 댓글이요. 남편 보세요. 전 20년 전에 맞벌이 할 때 옆 단지 사시는 시어머니께서 살림 다 정리해 주시고 옷장 열어서 정리해 주신다고 하고 냉장고에 반찬 채워주신다고 하나하나 다 열어보실 때 정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남편이 얼마나 좋아. 엄마가 너 피곤하다가 봐 그렇게 다 해주시는 거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딱히 뭐라고 말을 못해서 서로 이해 못하고 다투는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 내가 왜 기분이 나빴는지 이해가 되네요. 남편분이 중간에서 잘 정리하시길 바래요. 라는 분이 계셨고요. 열 한 번째 댓글. 우리 집에 바꿀 거 진짜 많은데. 그렇지만 내 취향에 맞는 내가 원하는 걸로 채우고 싶네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거 받으면서 마음에도 없는 고맙다는 말 하면서 억지로 웃음 짓기 싫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저러신다면 며느리를 엄청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마지막 댓글. 시어머니 좋은 분 같은데 시어머니가 여유가 되시니까 챙겨주시고 싶은가 보죠. 허접 쓰레기 갖다 주는 분도 많으신데요. 부럽네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산골생활 구초이스님.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시면서 시어머니의 참견도 영원하진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은 그 끝이 있으니 라고 하셨어요. 진짜 정답이네요. 꽁윤이님. 그리고 자꾸 바꾸면 낭비해요. 그 돈 모아서 건물로 주세요. 우리 할머니도 좀 사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안 사주실까요? 우리 엄마 바꿀 거 많은데. 두 번째 사연도 또 시어머니 사연. 제목. 코로나 확진으로 고생하는데 시어머니가 오시네요. 왜 오시는 걸까요? 라는 제목이에요. 남편이 코로나 확진 나고 저도 확진이 났어요. 7살 아이는 음성인데 따로 격리를 시킬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어요. 최대한 마스크 겹쳐 끼고 위생장갑 끼고 화장실 분리해서 쓰고 하는데도 격리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러다가 애도 걸리겠다 싶었어요. 남편도 인후통이 심하고 열이 심했고 저도 온몸이 아프고 목이 쉬고 열이 40도까지 났었거든요. 정신이 없었어요. 거의 기절해서 쓰러질 정도였었어요. 시댁이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남편이 시댁에 아이 좀 맡아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딱 잘라 거절하셨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연세가 60대 초반이시고 3차 예방접종까지 다 맞으셨어요. 나이도 있는데 혹시라도 걸리면 어쩌냐고 애도 이미 걸린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그냥 너희들이 데리고 있으라고. 섭섭하지도 않았어요. 이해되는 부분이니까요. 친정은 차로 1시간 거리이고 엄마께서 천식호흡기 질환이 있으세요. 친정 부모님은 두 분 다 백신 2차까지 맞으셨는데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친정에는 맡길 생각을 안 했어요. 남편도 행여 아이를 맡겼다가 장모님이 걸리면 큰일이 나니까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걱정이 돼서 사위한테 전화를 거셨다가 아이는 어떠냐고 물어보셨나 봐요. 집에 데리고 있다는 그 소리에 그 길로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차에다가 아이 장난감이며 오시며 바리바리 다 챙기시고 친정 집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저희 부부가 다 격리가 끝났는데도 안 보내셨어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더 데리고 계신다고요. 저희가 격리 해제되고 2주가 지나도록 우리 아이를 봐주셨어요. 저희 부부가 회복 충분히 하고 아이를 데리고 오고 다행히 우리 아이는 계속 음성이었고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너무 감사했죠. 정말 푹 쉬었어요. 남편도 너무 감사해하고요. 그리고 아이 데리고 오고 나서 남편이 원래 매년 여행 가려고 모으던 돈이 있었는데 500만원 가량 친정에 드리자고 하네요. 요새 어디 여행 가는 것도 힘들고 제 가방이나 사준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너무 감사해서 이거라도 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그 마음이 예쁘고 고마워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친정 가서 부모님 뵙고 봉투에 곱게 담아드리고 남편이 너무 감사하다는 편지도 적고 차려주신 맛있는 밥 먹고 훈훈하게 끝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신우가 남편한테 듣고 고생했겠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장인 장모님이 고생하셨지 진짜 막막했는데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보답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고 시어머니는 울고 불고 니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하시면서 전화를 하셨네요. 도대체 왜 우시죠? 뭐가 서럽다고 하시는 거고 뭐가 서운하신 건지 남편은 귀가 막힌지 전화를 끊어버리고 전화 받지 말라고 하면서 혼자 시댁에 다녀오겠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왜 우시는 걸까요? 라는 사연이에요. 이와춘 섹소포님 참 듣기 거북하고 괴로운 사연입니다. 자기가 그 돈 받고 싶은데 그 돈이 친정으로 가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 꽁윤희님. 네 맞습니다. 첫 번째 댓글. 돈 줄 거였으면 미리 말하지. 그랬으면 내가 봐줬을 텐데. 이거죠 뭐 하는 분이 계셨고요. 두 번째 댓글. 정말 왜 저러실까? 애는 맞기 싫고 돈은 탐나고 천식 환자가 아이를 맡아주는 건 목숨 걸고 맡아주는 건데 뭘 알기나 하실까? 아 열받네. 남편이 그래도 생각이 있는 분이라 다행이에요. 저희도 내 가족의 격리 중에 하루 차이로 다 아파서 저희는 가족 중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실까 봐. 그게 가족을 위하는 마음인데 그 집 시어머니는 만보를 왜 그렇게 쓰셨을까요? 라는 분이 계셨고요. 세 번째 댓글이요. 그래서 돈 얘기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한 마음은 부부랑 친정 식구랑만 하시고 시댁 쪽에는 돈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시어머니가 그 돈 아까워서 울고불고 하시는 거잖아요. 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번째 댓글이요. 나는 그 시어머니나 500만원 돈보다는 친정 부모님 얘기에 울컥해서 이 새벽에 눈물이 나네요. 참 기저질환까지 있으신 분들이 당신들 몸을 생각도 안 하시고 한 걸음에 딸네 집에 달려오신 거 생각하니 전염병도 마다 안 하는 그 마음이 너무 와닿아서 눈물이 나네요. 진짜. 라는 분도 계셨어요. 다섯 번째 댓글이요. 이번에 나랑 아이들 걸리고 신랑만 음성 나와서 신랑 회사 문제도 있고 해서 시어머니 댁에 가 있으라고 했는데 백신 3차까지 다 맞으신 어머님 오할. 울지 말라고 불안하다고 하셨어요. 자기 아들인데도 칼 같네요. 라는 분도 계셨어요. 우리 꽁윤이님께서 시어머니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사돈 어른께 고맙다고 미안해 해야지요. 하셨어요. 우리 단발초코님께서도 확진이라는데 가시면 안 되지요. 연세도 있으신데 하셨어요. 저는 장바다가 현관에 두고 오는데 뜨끈했어요. 마음이 뭉클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 홍순이 생각님도 자녀분들하고 또 손주까지 굉장히 고생 많이 했다고 들었죠. 우리 심수방님께서 홍순이 생각님 저는 장모님 부를 때 장모님이라고 안 해요. 장모님 이름 불러요. 순옥씨 하고 부르면 엄청 좋아하세요. 일곱 번째 댓글. 그래도 남편이 생각이 너무 똑바르게 박혀있어서 다행이네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댓글. 남편이 먼저 친정에 돈 들이자고 하고 그걸 시가에 흘려보내는 거 보니 남편분이 글쓰님보다 더 자기 부모에게 서운했던 것 같네요. 자기 부모의 본심을 알아서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라는 분도 계셨어요. 아홉 번째 댓글. 제목만 보고 자식들 코로나 걸려서 속상해서 운다는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그러게요. 왜 오셨을까요? 라는 분이 계셨고요. 열 번째 댓글. 남편이 주책이네. 그걸 왜 신우한테 말하노? 집안 분란을 일으키는 주범일세. 몰래 드리고 처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셨다. 처가를 한껏 치켜 세웠어야죠.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렇죠. 이거 참 좋은 생각이죠. 마지막 댓글. 반대 댓글이에요. 시부모한테 아이 맡길 때는 돈을 안 주더니 그렇게 두 주, 한 달을 봐줬다고 해도 처가에 500만 원을 주면 나 같아도 열받지 하셨어요. 그렇죠. 이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트레이너 때문에 환불을 요구했는데 위약금 내라는 헬스장이라는 제목이에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조언을 얻고자 처음으로 글을 써봅니다. 제가 서울의 OO 센터에서 PT를 받는데 PT 선생님의 잦은 지각과 연락 두절 6회로 환불을 요청했어요. 당일 취소는 물론이고 수업 시작 시간이 지난 뒤에 연락이 와서 죄송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참다 못해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스케줄에도 지장이 생겨서 환불을 요청하니 실장이라는 분이 연락이 오셨네요. 통화 내용을 정리하자면 1. 환불을 해줄 수 있지만 위약금 10%가 발생한다. 2. PT 계약할 때 헬스장에서는 개인 운동 한 건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환불을 하게 될 시에는 그동안 헬스장에서 개인 운동한 그런 기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환불금에서 그 금액은 제외하고 주겠다. 3. 운동 시 착용했던 스마트워치 대여료도 제외하고 주겠다. PT 계약할 때 무료로 제공한다고는 조건이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어요. 그분들 계산으로는 제가 165만원, 25회 PT 회당 6만6천원을 결제했는데 거기서 차감되는 금액을 적자면 1. PT 16회 진행 총 156만원 차감 2. 위약금 10% 16만5천원 차감 3. 3개월 헬스장 이용비 26만1,632원 차감 이렇게 해서 16만7,368원이 환급된다고 하더라고요. 수업 시에는 구두 계약도 계약이고 그쪽에서 먼저 어기고 규책 사유를 만든 건데 제가 어떻게 큰 피해를 보는 게 너무 억울하네요. 통화 후에도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PT 받은 16회 중 약 3,4회를 제외하고는 다 사과 없는 잦은 지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연락 두절로 수업에 아예 안 오고 15분 지나서 아파서 잠들었다고 하면서 전화 왔을 때 인내심의 한계가 다다른 거고요. 한두 번이 아님으로 아프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총 26회 PT 수업 중 16회가 진행된 거 인정하고 나머지 9회분만 환불받기를 원하는데 터무니없는 가격에 주장에 어이가 없습니다. 라는 사연이에요. 우리 박소정님께서 오늘 사연을 계속 듣는데요. 참 공감 가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못 나가고 또 사연을 기다리고 있네요.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바오세미님께서 저는 운동 하루에 2시간 정도는 꼭 합니다. 시골집 둘레길 걷기 운동 아주 좋죠. 돈 한 푼 안 드리고 정성성님께서 PT나 코치님들은 돈보다 자부심으로 일해야죠 하셨어요. 박소정 예수사랑님께서 너무 억울하겠네요. 상대방의 문제라면 정말 그렇게 환불해 준다면 안 되죠 하셨어요. 김진남님께서 저는 홈트로 20년 스트레칭과 푸쉬업 짐에 안 가도 되죠. 또리하우스님께서 진짜 사연이 유유 좋게 마무리하기에는 대화가 안 될 땐요. 진짜 법적으로 하자고 해서 찾아야 할 것 같아요. 하셨어요. 첫 번째 댓글. 너무하네요. 죄송하다고 빌어도 모자랄 와중에 PT 트레이너들 이해 안 가는 게 회원이 늦으면 얄째롭고 회원이 당일 취소하면 그냥 횟수 차감하잖아요. 그런데 왜 선생이 취소하면 그대로인가요? 그 논리 그대로 적용하면 횟수 한 번 더 추가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선생 시간은 중요한 시간이고 회원 시간은 호구니까 시간도 아닌가요? 한 시간에 6만원에서 7만원이면 대기업 시급 수준인데 그 정도 값어치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스케줄 조절도 못할 거면 프리랜서 일하지 마세요. 아침에 못 일어나시면 아침 수업 잡지 마세요. 그리고 제대로 사과하고 정확히 환불하세요. 라는 분이 계셨고요. 두 번째 분은 화가 나셔서 어딘지 이름 알려주세요. 그런 데는 문이 닫아야 정신을 차려요. 두 분도 계셨고요. 세 번째 댓글. 트레이너가 갑이야 뭐야? 시간 약속은 기본 중에 기본 아닌가요? 당일 시간에 펑크내고 시간 변경 등 귀체 사용만 해도 분명한데 사과는 못할 망정 환불 절차가 그러니 너무 안쓰럽네요. 건강해지려고 크게 맘먹고 PT 등록한 건데 스트레스만 왕창 받으셨겠어요. 라는 분도 계셨고요. 네 번째 댓글. 헬스장이 자기 직장 아닌가요? 일하는 건데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시간 관리, 스케줄 관리 제대로 못해서 고객한테 피해줄 정도면 직원이 일터에서 모가지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하는 분이 계셨고요. 다섯 번째 댓글. 일단 소보원의 내용 전부 올리세요. 바로 전화 올 겁니다. 비슷한 경우 저도 당했는데 전부 환불 가능해요 하셨어요. 소보원이 제가 뭔가 찾아봤더니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위탁 집행형 준정부기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섯 번째. 내 이 시국의 회원 귀한 줄은 모르네요. 라는 분이 계셨고요. 일곱 번째 댓글. 이런 일 많네요. 나도 얼마 전에 PT 환불하려고 하니까 위약 기준이 이벤트가가 5만원에서 정상가가 11만원으로 바뀌는 매직. 야 이 사람들아. 인간적으로 한 시간에 11만원이면 누가 등록하겠냐. 갑자기 화딱지 나네. 시간 소모하기 싫어서 그냥 넘겼는데. 글쓰님은 꼭 다 환불 받으세요. 라는 분도 계셨고요. 여덟 번째 댓글. 아 헬스 트라이너 다 이런가. 저도 지금 12회 했는데 8회는 지각이고 당일 취소 한 번. 총 20회 중에 10회 남은 시점부터는 빚쟁이처럼 제 등록 언제 할 거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안 한다고 하면 10번 남은 것도 대충 할 것 같아서 계속 생각 중이라고 질질 끌고 있어요. 적다 보니까 짜증이 나네요. 라는 분도 계셨고. 마지막 댓글이요. 반대 댓글. 나도 친구들한테 들은 이야기로 헬스 트레이너한테 선입견이 있는 상태에서 헬스장에 갔었어요. 내가 다니는 헬스장은 PT 10회 끊어봤더니 진짜 열정적으로 잘 가르쳐 주셨어요. 이상한 그런 헬스장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욕먹는 정당한 헬스장도 다깝네요. 라는 분도 계셨어요. 그렇죠? 모든 분들이 다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와춘 색소퍼님께서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곳에 의뢰해보세요. 의뢰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셨어요. 아 역시 확실히 지혜가 있으세요. 그쵸? 우리 꽁윤희님께서 진짜 열심히 하시는 트레이너 분들 힘드시겠어요? 저런 욕 먹으면요. 하셨어요. 그쵸? 우리 정성성님 가장 빠른 곳은 국민신문고에 올리면 담당자가 바로 전화오고 처리 내용도 알려줍니다. 관할 관청으로 바로 이관됩니다. 하셨어요. 이번에는 우리의 유친이신 단발초코님의 사연을 읽겠습니다. 내가 초코와 만난 것은 3년하고 1년이 지났다. 사실 초코를 만나기 전에 또 다른 요크셔 테리어가 초코가 있었다. 그런데 나의 불찰로 무지개다리를 건너게 되었다. 그 초코와의 만남부터 시작해보자면 내가 일하던 곳에 사장님이 자기 강아지가 너무 시끄럽게 짖는다고 창고에 데려다 놓으셨다. 늘 창고에 묶여있던 요크셔 테리어. 그런데 내가 가면 늘 꼬리를 치며 반겨서 내가 집으로 데려와서 키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훈련도 잘 시키고 온갖 정성으로 함께했다. 말도 잘 들었고 나에게 많은 기쁨을 주었던 강아지였다. 그런데 어느 날 늘 산책을 다녔고 초코가 항상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잠시 리드주를 풀었는데 그때 전화가 왔고 전화 통화가 조금 길어졌다. 갑자기 초코가 뛰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나는 뻔히 보면서 초코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그리고 나의 잘못으로 인한 슬픔이 너무나 컸기에 더 이상 강아지를 키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출퇴근하는 길에 있는 예쁜 애견샵. 안 버려고 애를 써도 애기 강아지들을 보게 되었고 지금의 초코를 만났다. 까맣고 조그만 게 얼마나 예쁘던지 자석에 끌리듯이 빨려 들어가 캔넬 안에 있는 초코를 꺼내서 안았는데 품속에 쏙 들어갔다. 애견샵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 사람한테 처음 안겨보는 거예요 라고 하셨다. 바닥에 내려놓으니 빨빨거리고 쫓아다니는 게 너무나 예쁘고 귀여워서 한참을 안고 있었다. 출퇴근 길에 자꾸 초코를 보러 가게 되었고 나만 보면 캔넬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요동치는 초코를 안 꺼낼 수가 없었다. 결국 초코를 입양하게 되었다. 사랑스러운 마음 안쓰러운 마음이 동시에 들었다. 캔넬 안에서 꺼내주고 싶었다. 요크셔 테리어의 특징 중 하나는 귀가 서고 먹을 때 탐심이 많은 편인데 초코는 귀가 서지 않아서 귀는 언제 서냐고 물어보니까 1년만 있으면 선다고 했지만 우리 초코는 귀가 서지 않는 요크셔 테리어였던 것 같다. 그래서 귀카락을 길러서 지금 단발 초코가 됐고 초코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다. 초코와 추억을 간직하려고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어두고 하다가 하루는 삶은 계란을 주고 올린 첫 영상이 요키 강아지 계란 먹방을 시작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제 유튜브를 한 지 1년이 되었고 구독자들도 생기면서 유튜브 친구들과 함께하며 승인도 받고 실방도 하게 되었다. 현재 제일 많은 조회수는 8천 회의 쇼츠 영상 제목은 자는 거 깨웠다고 죽일 듯이 쳐다보는 강아지 이고 내 추천 영상은 초코 모음 메리 꼬리 마스크이다. 내 생각에 간식은 건강에 안 좋아서 요즘은 초코에게 잘 안 주고 건강 관리를 해주고 있다. 우리 이웃집의 한 말티즈는 25년째 살고 있다. 한 번도 간식을 준 적이 없다고 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유튜브 영상은 계속 업로드하고 실방은 게릴라로 하고 있지만 애견 패튜버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래서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당신에게 된 계기가 초코가 선물이군요 하셨어요. 초코 참 귀여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셨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김진남 님께서 동물 사랑 지극하신 분들은 사랑이 많고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 같아요. 우리 단발초코 님께 응원의 메시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간단한 걸로 하겠습니다. 제목은 당신이 좋습니다. 난 당신에게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데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네요. 당신이 지쳐있을 때 당신은 햇살로 웃게 해주시고 공허한 외로움의 방향을 잃고 있을 때 당신은 나지막한 섭리소리로 속삭여 주셨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만 들어도 당신의 그림자만 보여도 생각과 신경이 온통 당신께로 향해 있는 지금 난 당신께 달려가 안겨서 엉엉 울고만 싶습니다. 너무 좋은 당신을 위해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입니다. 난 당신이 참 좋습니다. 당신이 좋을 뿐 아니라 한없이 소중한 나의 큰 보금자리입니다. 제가 좋은 글 하나만 더 읽을까요? 제목 어느 어머님의 말씀 아들아, 결혼할 때 부모 모시겠다는 여자 택하지 마라. 너는 엄마랑 살고 싶겠지만 엄마는 이제 너를 벗어나 엄마가 아닌 인간으로 살고 싶단다. 엄마한테 효도하는 며느리를 원하지 마라. 내 효도는 너 잘 사는 것으로 족하단다. 내 엄마가 엄마 흉을 보면 네가 속상한 거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그걸 엄마한테 옮기지 마라. 엄마도 사람인데 알면 기분 좋겠느냐. 모르는 게 약이라는 걸 몇 번 곱씹고 엄마한테 옮기지 마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널 베고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거늘. 널 위해선 당장 죽어도 서운한 게 없겠거늘. 내 아내는 그렇지 않다는 걸 조금은 이해하거라. 너도 너의 장모를 위하는 마음이 너 엄마만큼은 아니지 않겠니? 혹시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거든 조금은 보태주거라. 널 위해 평생 바친 엄마이지 않느냐. 그것은 아들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독권 오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미가 가난하고 약해지는데 자식인 너가 돌보지 않는다면 어미는 얼마나 서럽겠느냐. 널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이 들지 않겠느냐. 아들아, 명절이나 어미, 애비 생일은 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내 생일 여태까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이 그날 되면 배 아파서 낳은 그대로 그때 그 느낌 그대로 꿈앤들 잊은 적이 없는데 내 아내에게 떠밀지 말고 내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받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잊혀지고 싶지 않은 어미의 욕심이란다.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름만 불러도 눈물 아리탄 아들아, 내 아내가 이 어미에게 효도하길 바란다면 네가 먼저 장모에게 잘 하려무나. 네가 고른 아내라면 너의 고마움을 알고 내게도 잘하지 않겠니? 난 내 아들의 안목을 믿는다. 딸랑이 흔들면 깨르륵 웃던 내 아들아. 가슴에 속속들이 스며드는 내 아들아. 그런데 내 여동생 그에도 언젠가 시집을 가겠지. 그러면 내 아내와 같은 위치가 되지 않겠니? 항상 내 아내를 내 여동생과 비교해 보거라. 내 여동생이 힘들면 네 아내도 힘든 거란다. 내 아들아, 내 피눈물 같은 아들아, 내 행복이 네 행복이 아니라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거늘 혹여 나 때문에 너의 가정의 해가 되거든 나를 잊어다오. 그건 어미의 모정이란다. 너를 위해 목숨도 아깝지 않은 애미인데 너의 행복을 위해 무엇인들 아깝겠느냐? 물론 서운하겠지, 힘들겠지. 그러나 죽음보다 힘들냐. 그러나 아들아, 내가 가정을 잃은 후 어미, 아비를 이용하지는 말하다오. 평생 너의 행복을 위해 애써온 부모다. 이제는 어미, 애비가 좀 편안하게 살아도 되지 않겠니? 너의 힘든 건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다오. 늙은 어미, 애비 이제 좀 쉬면서 삶을 마감하게 해다오. 너희 어미, 애비도 부족하게 살면서 힘들게 산 인생이다. 그러니 너희 힘든 거 너희들이 헤쳐가다오. 다소 늙은 어미, 애비가 너희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건 살아오면서 따라가지 못한 삶의 시간이라는 걸 너희도 좀 이해해다오. 우리도 여태 너희들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니? 너희도 우리를 조금, 조금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 안 되겠니? 잔소리 같지만 너희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렴. 우린 그걸 모른단다. 모르는 게 약이란다. 아들아, 우리가 원하는 건 너희들의 행복이란다. 그러니 너희도 늙은 어미, 애비의 행복을 침해하지 말아다오. 손자 길러달라는 말 하지 마라. 너보다 더 귀하고 예쁜 손자지만 매일 보고 싶은 손자들이지만 늙어가는 나는 내 인생도 중요하더구나. 강요하거나 은근히 말하지 마라. 날 나쁜 시험이로 몰지 마라. 내가 널 온전히 길러 목숨마저 아깝지 않듯이 너도 내 자식 온전히 길러 사랑을 느끼거라. 아들아, 사랑한다.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그러나 목숨을 바치지 않을 정도에서는 내 인생도 중요하구나. 좋은 글 중에서 그래요? 김정임님께서 샤로님, 지금 이 글이 최고네요. 감동이 있어요. 라고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금수연님의 매니저 짱미님께서 참 부모님 마음이라 한결같네요. 하셨어요. 오,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병원에 계시는 장모님 생각이 나네요. 하셨어요. 우리 라푼젤의 달기야기님, 정말 공감 가는 글이네요.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장가 보낸 아들을 둔 부모님은 다 같은 심정이죠. 하셨어요. 우리 릴리앤소니님께서, 와우, 정말 좋은 인품을 가지신 어머니시네요. 하셨어요. 네, 오늘 사연 제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댓글 이벤트 합니다. 매일 한 분씩 댓글을 많이 써주시고, 댓글을 잘 써주신 분께 한 분씩 커피 쿠폰 나갑니다. 제 방은 이렇게 사연에 대한 그런 댓글 중심으로 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사는 한 번에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닉네임과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연을 읽는 쪽으로 약간 분위기가 좀 바뀌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좀 부탁을 드릴게요. 특별히 우리 단발초코님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